여기 사람이 있는데들이 한 230 선상인데 여기서부터 한 60도 이상 우측으로 꺾이는 것 같아요 핀쪽이 저는 완전 이 나무 끝선상을 보고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티 보셨나요? 켄님 여기서 거리 몇이나 돼요? 거리는 200C지요 200C? 헤저도 전까지는요? 전나각은가요?? 아니 헤저도 전에 딱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는 fur marketing 한 한 170정도 돼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... 아... 너무 오래 기다렸어... 자, 과장. 어? 오 나이스 와 탄보가 낙대 2개 나간다 210m 정도 세컨샷이 잘 올라왔습니다 라이가 너무 잘 보이는데 게임 전 이 정도 봤는데 괜찮을까요? 네 괜찮아요 되게 긍정적이었어 이글퍼시입니다 나이스 좋아 좋아 들어가자 와 진짜 아깝다 야 버디 한다고 했잖아 내가 야 들어가도 나왔어 어? 세스고 너무 좋지? 나이스 버디 원래 이렇게 무난하게 버디 해줘야지 그게 또 멋있는거지 나이스 버디 아유 깜짝짝짝짝짝